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 대중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천우의 배우를 지금 눈으로 확인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마더, 써니, 한공주, 곡성, 드라마, 멜로가 체질, 이로운 사기, 더 에이트쇼 등 정말입니다. 왼쪽부터 따뜻한 시선, 하트. 오늘 정말 검은색 드레스가 이렇게 아름다운 매력적인 배우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해 봅니다. 많은 동료 배우들이 재능과 성실함을 두루 갖춘 배우다. 천우의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뀌고 물감에 따라 전혀 다른 색깔을 보여주는 물과 같은 배우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오른쪽 기자님들에게도 하트 한번 주시라고. 너무 예쁘다고 들립니다. 들립니다. 신부 수업으로 2004년에 데뷔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천에서 유명한 세 가지. 첫 번째 도자기, 두 번째 쌀, 세 번째 천우의 님.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오늘 천우의 님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다시 한번 보셔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게 만나뵙니다. 극성 팬들이. 소리가 들리죠? 많은 분들에게.